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유산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유산균 열풍이 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드시고 계십니다. 그런데 이 유산균 정말 제대로 알고 먹어야 더 도움이 되고요. 또 유산균을 아무나 먹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먹는 것이 더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. 알고 먹자 유산균. 바로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책 소개와 함께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. 알고 먹자 유산균. 이 책은요. 양병원 출판부에서 출가를 한 책이고요. 저자는 양병원 대표 원장님이신 양영규 박사님이십니다. 양영규 박사님은 제가 방송 출연도 같이 하면서 몇 번 뵙고 인사드린 적도 있는데요.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졸업하시고 대장학문외과 전문의이신데요. 대장학문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요.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내셔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산균 섭취 가이드의 결정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 유산균의 종류와 효과, 선택법부터 장이 되살아나는 식습관, 운동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책 내용 중에서 유산균은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. 사실 유산균은 남년노소 누구나 먹어도 좋습니다만 꼭 먹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시거나 또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꼭 유산균을 꾸지히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유산균을 먹어야 할 사람들 그 첫 번째는 변비나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. 그뿐 아니라 대장의 질환이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데요. 괴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유산균 섭취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. 위염이나 위괴양이 있는 분들인데요. 보통 유산균은 소장과 대장 쪽에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면 유산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유산균이 위보다는 소장과 대장 쪽에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위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해서 위염과 유기양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도 유산균이 위암으로 발전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. 당뇨와 고혈압, 비만 등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. 장내 살균총의 좋은 변화는 대사증후군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 네 번째는요. 암환자분들입니다. 물론 주치의와 상의해서 드셔야겠죠. 사실 장애 건강이 면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장애는 체내 면역세포의 약 70%가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. 즉 장이 바로 우리 몸에서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양형규 박사님은 이 책에서 장은 면역의 보물청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그런데 아무리 많은 면역세포가 밀집되어 있어도요.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. 특히 유익균과 유익균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. 이때 유산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유산균이 풍부하게 되어야 면역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암환자분들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자 그 다음 다섯번째는 여성분들 중에서 질념과 방광염에 자주 걸리는 분들인데요. 이런 경우에도 꾸준한 유산균 섭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즉 질내 유산균이 회복되면서 세균의 침입을 막아줄 수 있고요. 또 면역력 향상이 되어서 감염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자 그 다음 여섯번째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입니다.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요. 그럴 때 장 속의 유익균도 함께 사멸됩니다. 그래서 유산균을 더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일곱번째는 알레르기 질환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. 이러한 증상은 장건강과 매우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. 즉 면역체계의 불균형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들인데요. 장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 개선뿐 아니라 면역체계 균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이러한 질병들은 장루수 증후군과도 관련이 많은데요. 장루수 증후군은 장을 보호하는 점액층이 손상되면서 점막 세포들의 틈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. 정상적으로 서로 밀착 결협되어 있는 점막 세포들 덕분에 장 속의 세균이나 독소 물질이 흡수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건데요. 이 밀착 접촉이 깨지면서 점막 세포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세균이나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면역체계의 교란과 불균형을 만들고 각종 염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유산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우울증 또는 조울증이 있는 경우인데요. 최근에 장 건강이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우울증 개선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. 이 과정에서 역시 유산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. 배아리를 자주 하는 어린이들입니다. 즉 가벼운 장염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도 유산균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이제 마지막 열 번째는요. 노년기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입니다.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인데요. 특히 유익균으로 잘 알려진 비피더스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. 그래서 60세 이상부터는 꾸준히 유산균을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유산균 잘 챙겨 드시면 좋은 경우 말씀드렸는데요.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 건강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뿐 아니라 운동법, 수면법, 그리고 명산법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. 또 장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소개하면서 과민성 장중후군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저포듬의 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너무나 많은 유산균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 기준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와 함께 브로그로는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가 풀어주는 유산균 Q&A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유산균 이야기와 함께 이 책, 알고먹자 유산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정말 읽기도 너무 편해서 아주 잘 읽히는 책인 것 같습니다. 또 내용도 아주 실용적이어서 이 책 읽어보시고 여기에 내용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개선, 대사질환, 혈관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정신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많이 읽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